아 아 뭐야. 백화포머니 백화포머니. 아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선배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아유 아저씨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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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우리 아까 모자지간 아니야 모자지간. 사랑이 약속하더라. 아 잘한다.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. 찾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. 여자이기 때문. 아 잘한다.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. 노래 알아? 남자?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.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. 아우ELIZ fact수와, 아안 esté니야 아아 아니죠. Pandemie 아흐 що? 안겨 벗어봐, 안겨 벗어봐봐. 아 뭐야! 아버지야. 오리지널인가 오리지널 오리지널 사랑이 약속하더라 나는 당신이 무조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적 때문에 날 어떡해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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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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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그러게 내 영광이라지 마누라! 왜 불러요? 왜 양간 메어 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? 보았죠 그 어째서? 친정집 오라비 잠 같은 비천을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광 사랑채 비워주고 심만한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쩌어? 방앗간 차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잘했고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! 왜 몰라요? 고긍범 골 영감이 장기를 두자고 왔었나? 왔었죠 그럼 뭐랬어? 장기는 그만두고 태권도 배우러 갔대지 잘했고 잘했어 잘했고 잘했고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잘했어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